한동훈 장관이 이제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대책위원장을 계시는 동안에는 일체 저가 볼 때는 선거 부정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을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또 선거 부정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제목에 딴 것처럼 선거 부정 문제를 거론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정도를 찍는 그런 부분을 선관위 측으로부터 받아낼 수가 없으면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동훈은 무슨 수로 승리하겠나 그 내용을 짧게 한동훈은 무슨 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직자 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국민의 힘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당직자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 이야기가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직자에게 이제 격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힘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허용된 하에서는 한동훈 씨는 3개월 초나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의 정치 생명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겠죠. 그게 이제 2024년 4월 총선이 끝나게 되면 국힘의 패배에 대한 아마 책임론이 불거져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책임의 1차 책임은 윤 대통령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깔아뭉개기로 결정하는 순간 국민의 힘의 패배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똥이 한동훈 씨 함께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제가 예상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털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털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이 보시니까 어제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 내용 그러니까 국힘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신 거를 보고 여러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분의 이제 금수라 님이 이길 것 같다는 낙관론을 가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길 것 같다는 낙관론은 소망입니다. 소원 그다음에 바램 그러나 현실은 소망과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여기 이제 m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정성으로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진정한 보수 우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우칠 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7명 8명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다도 훨씬 평범한 민초들이 더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민초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사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에 자기의 특별한 큰 이익이 사회 전체가 겪어야 되는 이익은 관련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관련된 특별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낙관론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실은 낙관론과 전혀 반대다.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인식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참 한국 사회의 그런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를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집단 체면에 걸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이 공병호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이 여러분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 수평축이 수평축이 차이값 크기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그리고 수직축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국의 여러분들 선거구 전국의 선거구가 지역구는 258개죠. 258개에서 해당 평균값이 해당 여러분들 차이값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는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율을 25%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25% 그러니까 이제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들이 4.15 총선이 사전투표가 되기 전에 이번에 우리가 몇 석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몇 석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180석을 확보해야겠다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작값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다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결정해 가지고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 같은 여기에 붉은색 종모양의 분포도 하고 초록색 분포도가 다 분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이동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는 25%를 조작했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가짜로 뻥튀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6.7%를 뻥튀기한 거죠 참고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49%를 뻥튀기한 거죠 사전투표율을 이렇게 이걸 결정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이라는 것은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4월 그 이전에 한 달 정도 전이니까 3월 초순이 되면 22대 총선의 선거인수가 확정이 될 겁니다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이제 이렇게 얼마를 조작할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겠죠 저는 아주 화끈하게 조작할 걸로 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7.5%를 넘을 거다 그거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를 넘어서는 그런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는 것 이거를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러면 칼럼을 쓰는 칼럼 리스트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도 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4월 11일 날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여러분들 밤을 새워서 당락의 결정 출구조사 나올 때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대표했네 이렇게 할 겁니다 엑스포 우리가 유치할 줄 알았는데 대표했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이길 줄 알았는데 대표했네 똑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 일어난 이에 대해서 눈을 감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결론이 모든 전망이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제 군의 사령관이 그렇게 하면 수많은 병사들이 작전 실패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죽음으로 내모겠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사령관인 대통령의 상황오판과 비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곤혹을 여러분들 치르게 되겠죠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몇 프로를 할 건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35%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17.5% 훨씬 이때는 12.5%만큼 훔쳤는데 이때는 17.5%만큼 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 또 4월 총선은 17.5%보다 훨씬 더 훔칠 가능성이 높죠 확실히 성공해야 되니까 그리고 확실히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새로운 또 조작법이 선을 보였지 않습니까 신종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기법이 선을 보였죠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하는 방식을 고안해서 실천해가지고 아주 큰 성공을 산거사기 세력들이 거두게 된 거죠 이런 것을 이렇게 일어난 일을 한동훈 씨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그냥 본인의 정치생명도 3개월 안에 끝나고 국민들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뭐죠 똥구덩에 빠진 거죠 이걸 못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나 이런 분들의 거리 매가리가 힘이 없는 거 그리고 막판에 황당한 여러분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못 받아들입니까 이걸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사주를 받은 선관위가 선관위가 선거의 중립적인 운용을 책무로 한 선관위가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 득표수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패가 망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우리가 이길 수도 모른다 그렇지만 저는 대패할 거로 봅니다 대패를 막으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 해가지고 위조 투표제를 못 만들게 하게 되면 역으로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승리할 겁니다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이 압승하고 조작을 못하면 국민의힘이 대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갑제나 정규제라는 사람들이 범한 것도 이 고집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고집인 거죠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선거관리위에 내가 조작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다 분석해서 이러면 이걸 밝힌 거 아닙니까 제가 부정선거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은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보낸 이 그래프 여러분들 그때는 그래프가 아니고 숫자입니다 숫자 차익값 숫자를 보고 그냥 방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운명이 달라져 버린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에는 모두 6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중구 울주군 북구 동구 남구월 남구갑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익값이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거든요 이 평균값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최소 마이너스 5% 최대 마이너스 17%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7% 최소 최대 15% 이게 뭘 이야기한 겁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차익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서울법대 나온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이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우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피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 어려운 것은 양심이 있느냐만 여러분 어려운 거죠 정직함이 있느냐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울산광역시입니다 이건 울산광역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조금 숫자가 작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편투표를 좀 더 많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을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대법관들 대통령 전직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국회의원들 다 덮는 겁니다 이러고도 이제 나라가 앞으로 성해 가지고 이제 뭐 애들한테 뭘 가르칠 겁니까 사기치지 말라이 큰닝하지 말라이 거짓말하지 말라이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사기를 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다 한 번 눌러시고 그렇게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